제가 볼 적에 신축년에는 저는 약간 땅 쪽에 뭐 지진 또는 해수면에서 일어나는 조금 그런 자연재해 요런 쪽으로다가 조금 피해가 약간 좀 있지 않을까 이번 시간 주제는 2021년 대한민국 구근이라는 주제인데 사실 지금 구근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거세요? 서민들 경제 좀 뭐 다 좋아질 수는 없어요 뭐 경제가 좋다고 빈부격차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서민들이 그래도 아 이만하면 살만하다고 느끼려면요 저는 신축년을 일단 넘어가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번외적인 질문으로 선생님 동안 코로나의 피해를 좀 보고 계신가요? 저는 뭐 저는 뭐 대놓고 직접적인 피해라기보다도 간접적인 피해는 있죠 자 코로나 초창기에 정말 무서웠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전 국민이 정말 무서웠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었냐면 손님들이 예약을 하고 오신단 말이에요 저희 지금 백 프로 예약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약이 막 취소가 되고 혹은 어디서 이렇게 이렇게 일을 좀 와주십사 하고 연락을 했던 게 그분들도 일이 다 취소가 된 거야 왜냐면 그때는 너무 무서웠어 지금도 물론 나라에서 방역도 철저히 하고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 코로나 방역을 제일 노다가 잘하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나마 조금 피해를 입는 분들이나 또는 뭐 감염이 됐다 그래도 그래도 거의 뭐 회복을 잘해서 이제 나오시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 있어서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구근을 보면은 올해까지는 몸살을 좀 앓겠다 응 응 응 응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네 분명히 몇몇 분들은 또 우리나라는 뭐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이 또 왜냐면은 거의 뭐 자주 오잖아요 네 네 물로도 오거나 아니면 지진 이런 걸로 오는데 그런 또 큰 사건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다고 장담은 못 드리는데 자 우리가 몇 년 전에 강원도 쪽에 이렇게 산불이 계속 많이 났었잖아요 연달아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경장 연예는 물에 대한 피해 수해가 나서 뭐 갑자기 막 제방이 터지고 이래서 뭐 동네나 뭐 일대가 막 수해 피해를 봐서 피해 입으시고 가슴 아픈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근데 제가 볼 적에 신축년에는 저는 약간 땅 쪽에 뭐 지진 또는 해수면에서 일어나는 조금 그런 자연재해 요런 쪽으로다가 조금 피해가 약간 좀 있지 않을까 요런 현상이 오지 않을까 지진 쪽으로 또는 땅에 조금 기운이 약간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신축년에는 그나마 소띠에 눌러주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서 근데 아마 어 제가 볼 때는 약간 그런 쪽으로다가 조금 피해가 경미하게 오지 않을까 불단속을 올해는 잘 해야 될 거예요 제 느낌에는 불단속을 올해는 조금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나오네 어 근데 그 불이 어느 불인 줄 모르지 응 진짜 어디서 뭐 대규모 화재가 날지 아마 제가 볼 적에는 불단속을 좀 잘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다가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어 으 으 으 으 으 으 감사합니다.